여러분이 구조의 한 구성원이 되지 않고서는 이 땅에 도저히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배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학교와 가정과 사업체와 기업과 또한 여러가지 부부관계 속에서 역량형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움직이려고 해요. 이것이 과연 딘 셔맨의 개인적 견해일까요? 한번 여러분의 분별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서 통치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을 느꼈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육기관을 한번 보십시오. 당연하지 않나요? 도시를 한번 보세요. 국가를 보세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이런 구조의 뜻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적 전쟁에서의 기도의 초점은 디모드의 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드의 전서 2장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소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원수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침투해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각 교육기관에 침투해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족과 그 학교와 그 국가를 위해서 초점을 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세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권세 권세 권세자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잘 번역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께서 처음 시초에 원래 의도하셨던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원자라는 단어를 말씀하는데요. 원조 실제로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임명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신명기 32장으로 가게 되면 8절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과 또 인종 집단에 따라서 각각 거기에 맞는 천사를 임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도 역시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을 보면 바사 왕국의 왕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무엇을 배우게 되죠? 원수마귀가 공격을 할 때 지리적으로 공격하면서 또한 인구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인 지역들 또한 인구학적인 민족 집단을 중심적으로 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일컬어 많은 사람들은 지역적인 영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바사 왕국의 왕자 바사 왕국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지리적인 위치일 뿐만 아니라 바르사인들이라는 그런 민족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사 왕국의 왕자가 있다면 또한 캘리포니아의 왕자가 있습니다. 한국의 왕자도 있죠. 북한과 남한의 왕자가 각각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큰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같은 한국 사람들이지만 조금 차이점이 있죠. 단지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차이점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이가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정치가들은 이렇게 협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통일의 진정한 열쇠는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인구를 누르고 있는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흑음의 세력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인구학적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특정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특정한 민족 집단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흥미진진한 일이 있는데 제가 1980년대에 이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을 때 제가 사람들로 하여 기독교인이 존재하지 않는 여덟 개의 국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1986년도에 그때 전 세계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국가는 여덟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로의 복음을 접하지 않은 만 6천 개의 인종 집단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더 이상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이상 8개의 국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국가가 단 한 국가도 없어요. 이제는 만 6천 개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민족들이 이제는 3천 개에 불과해요. 지난 18년 동안 우리가 18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18년 동안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책임장 가러 왔어요. 바로 여러분의 그 원인이에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이런 기독교인이 없는 국가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중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겼어요. 지역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실제로 효과를 더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얼마든지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특정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나라의 북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도시의 동쪽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땅밟기를 하십시오. 기도로 여행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 지역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그냥 모든 곳에 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마다 주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리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구학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전도사라는 그런 명칭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중고등부 전도사가 있죠? 왜냐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은 하나의 집단인데 그 집단은 그들 고유의 특유의 어떤 필요를 종족받아야 할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층에 있는 집단을 위한 원수, 마귀의 개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고등학생들의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고 초점을 대합니다. 영형층이 될 수도 있고 사회학적인 그런 층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의 집단이 될 수 있고 They can be the yacht club, the taxi drivers 택시 기사들이 될 수도 있고 보트 타는 그런 클럽이 될 수도 있고 The world of the arts 예술 세계가 될 수도 있고 The world of the media 미디어 세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집단마다 고유의 특유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마귀의 개개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그냥 하나의 세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업가의 그 재질이 있습니다. 정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쌀을 재배하는 그런 농부들의 정서가 있습니다 어부들의 그런 문화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육을 통한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세자라는 단어의 어근 자체가 원숭아기가 각각 집단에 가장 맞는 그런 괴계를 짜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문입니다 권력, 요세, 속박 권력과 요세와 속박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사실 다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악과 죄악이 집중되고 그것이 누적돼서 점점 세워져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의 죄가 이렇게 집중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죄악과 악 내가 죄를 지으면 그래서 그 죄가 네 안에 그대로 머물게 하면 나는 문을 여는 것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문을 열면 그리고 수천명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문을 열면 그 죄와 악은 계속해서 누적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것이 어느 높이의 수위에 있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견고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음행과 물질주의와 징호와 그러한 음란의 모든 문화와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죄가 결국 하나의 견고한 진이 됩니다 여러분 폭력의 진이 됩니다 두려움의 성이 됩니다 우울증과 절망의 진이 됩니다 아프리카 전형을 뒤집고 있는 절망과 희망을 이루는 그런 영이 있습니다 어떤 죄이든지 만약에 문이 계속 열려 있으면 그것은 하나의 강력한 진이 될 것입니다 네번째입니다 어둠의 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타나는 그 네번째 단어가 있다면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이 악의 영들입니다 어둠의 영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의 믿음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이 세상 신이 누구시죠? 사탄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이 그 체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체계를 다 통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욕심과 죄악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막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 어둠의 눈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들이에요 모든 그런 비밀 종교들 모든 이방 집단들 모든 잘못된 신학들 모든 철학과 이데올로기들 그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로 옹호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과 지적인 대결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인도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이지 못하는 것도 역시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초자연적인 어둠의 권세를 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은 반드시 어둠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파괴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멸망하는 것 구약의 경우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삼키는 그 자를 너를 위해서 파괴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략과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또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그 상대는 뭐냐면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파괴자가 뭐죠 수단이 그렇습니다 famine 굶주림 starvation 굶주림과 재난 war 전쟁 AIDS AIDS 병 disease 각종 질병 dirty water 더러운 물 measles 홍역 earthquake 지진 온수막에는 파괴하기 위한 전략들이 있어요 오늘도 수천명의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굶어 죽을 거예요 말라기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죽을 것이죠 고아가 되죠 비단민이 되죠 이것은 원수 마귀의 전략 중에서 하나예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한국 크리스천들이요 여러분이 놀랄만한 것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만약 저기 있는 사람이 지금 굶어 죽고 있다면 내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먹여준다면 내가 영적 전쟁을 한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영적 전쟁을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파괴자가 행하는 일들을 내가 반전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음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고아를 도와줄 때 그리고 내가 어린 아이들을 살려줄 때 그리고 오염된 물을 아름답게 정화시킬 때 내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곱해줄 때 나는 이미 영적 전쟁을 치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파괴자에게 내가 차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나가는 그 길에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손을 안아준다면 당신은 나에게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원수막이 파괴자는 계속해서 그 상대방의 가치와 자존심을 격추시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파괴자의 일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두 그룹 두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구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목회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수상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대학의 총장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또 하나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조를 향한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묶으십시오 그리고 풀어주십시오 원수막의 전략을 끊어버린 후에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에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가운데 있는 이 두 집단은 여러분은 지리적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라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라크라는 그런 지리적인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원수막의 괴계를 퇴적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와 평범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여러분이 풀어주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집단은 죄와 악의 견고한 신을 파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탐욕과 물질 위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대한 거대한 세력은 마몬주인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욕심이에요 조정하는 마음 정제와 경제와 상업을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는 영 여러분 마몬의 그 영을 깨트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더욱더 베푸는 삶을 살수 왜냐하면 우리가 베풀 때 이 탐욕의 주는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앞에 2층에 계신 분들은 가운데서부터 저 끝에 계신 분들은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들 여러분의 초점은 바로 이 아랍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혼미케아는 모든 영을 물러갈지어다 하느님의 빛이 막을 기도하십시오 크리스도의 사랑에 흘러들어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다른 기독교인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가운데서부터 끝에 계신 분들은 파괴자를 대적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재난과 굶주림과 북한에 있는 불의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파괴자를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Bind the darkness 하느님의 세력을 묶어 Lose the light 하느님의 빛을 풀어주십시오 사랑을 풀어주십시오 자유로 섭하십시오 평강을 축복하시고 구원을 섭하십시오 imana if it's important 디레 본무 vens 그리고 이브 이브 요 그 지 입